안녕하세요. 팔레옹 모험장의 판별TV의 반길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자 팔레옹 모형사 자동매매설정감과 투자자문상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7일이고 사건부는 2018-4413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돼서 피고인의 무죄를 받은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한 10달 동안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가위 회원들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은 어떤 걸 했냐면 기존에 설정된 매매 전략 기본값을 따라서 자동으로 투자할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구입 명령으로 천만원을 받았고 매월 엣지치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한 걸로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투자자문업. 그러니까 지금 자동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그 프로그램 설정감에 따라서 이게 매도하고 매수하는데 그 이용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설정값, 이 설정값을 준 것이 투자자문이다. 그런데 투자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이렇게 기소를 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값이나 권장 설정값 제공이 투자자문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문제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불측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판단 조언 등은 투자자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에도 해놓고 삼성전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사보세요. 이런 말 하는 거는 투자자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측정 다수인 아닙니까? 그냥 아무한 데서 제공하는 거. 이거는 투자자문이 아니라는 거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투자판단 제공이 투자자문이라는 겁니다. 특정인, 특정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파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주식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각각의 어떤 성향을 상관없이 이번에 무슨 어디 개발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거 사라. 이런 거는 투자자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특정인한테 하는 경우는 투자자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설정값 제공은 투자 판단을 제공한 게 맞다. 투자 판단을 제공한 거 맞다. 아까 유튜브에서 투자 판단을 제공한 게 맞잖아요. 맞는데 이 설정값 항목들은 사용자들의 개별 사정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들이 그 설정값을 가져오면 그대로 가는 거지. 이 사람이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 이거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게시된 권장 설정값 누구나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특정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판단 조언은 투자자문이 아닌데 이 사건에서 투자 판단 조언은 맞지만 투자 판단 제공은 맞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문이 아니고 결과도 투자자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투자자문이라는 것이 특정인에 대한 투자 판단 제공을 말하는 건데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값 제공은 투자 판단 제공은 맞지만 개별 사정에 따른 설정값 제공이 아니어서 특정인에 대한 부분 특정인에 대한 게 아니라 아니어서 투자자문이 아니라고 본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죠. 투자 판단을 제공한 것이 다 투자자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한 것이 투자자문이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투자 판단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여기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요즘 설정값 이게 이제 하여튼 투자자문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이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